유미의 세포와 재벌X 형사에서 함께한 두 배우, 안보현 배우와 박지현 배우의 주연 드라마 실적을 보시죠. 우선 안보현 배우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마이네임은 전세계 누적 1억 9,414만 시간을 달성합니다. 참고로 최고 시청률 순으로 표기하였습니다. 7위는 최고 시청률 2.7%의 유미의 세포들, 6위는 최고 시청률 3.1%, 넷플릭스 3,580만 시간의 그녀의 사생활, 5위는 최고 시청률 3.8%의 카이로스, 4위는 최고 시청률 5.7%, 넷플릭스 1억 8,850만 시간의 이번 생도 잘 부탁해, 3위는 최고 시청률 10.1%, 넷플릭스 4,080만 시간의 군검사 도베르만, 2위는 최고 시청률 11%의 재벌 X 형사, 1위는 최고 시청률 16.5%, 넷플릭스 8,220만 시간의 이태원 클라스입니다. 다음은 박지현 배우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 5위는 최고 시청률 1.9%의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 4위는 최고 시청률 2.7%의 유미의 세포들, 3위는 최고 시청률 6.3%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2위는 최고 시청률 7.3%, 넷플릭스 전세계 누적 3,920만 시간을 달성한 신입사관 구혜령, 1위는 최고 시청률 11%의 재벌 X 형사입니다. 박지현 배우와 안보현 배우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 박지현 배우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